스팸이야.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미 이창영 별정에서도 장돌목은 사라진 상태고 6시간 정도 후면 총장님 관련된 문건이 세상 밖으로 나올 텐데요. 이미 법원에 압령을 넣어서 영장은 발부받은 상태야. 난 지금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MIS 생명보험의 모든 문건을 압수수색해. 그 모든 문건들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그 문건이 이창영에게 발송돼 버리면 어떡하죠? 플랜 B가 있지. 장돌목. 그놈 스스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야 돼. 그것도 이 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. 어떻게요? 인터뷰에 제 발로 나오게 할 거야. 장돌목이 스스로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강소주하고 장돌목이 연인관계라고 했던가. 사랑에 약한 것이 남자라. 강소주가 위험에 처했다는데 남을 알아 하진 않겠지. 안 그래? 설마. 강수사관 납치라도 하겠다는 말입니까? 설마? 벌써 준비했는데 뭐 잘못됐나? 아빠. 강소주. 수사관이에요. 딴 건 눈치 꽝인데 그러면선 진짜 장난 아니에요. 게다가 유도 실력도 뛰어나서 웬만한 남자 서너 명은 거뜬히 해치운다고요. 수주가 경계를 풀게 제가 나서볼게요. 주니쌤도 아빠를 위해서 뛰는데 저도 제 역할은 해야죠. 설사 강수사관을 납치한다고 해도 장돌목에 강수사관이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? 장돌목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신 겁니까? 내가 그것도 없이 이 일을 시작했을까? 무슨 일이세요? 중앙지검에서 나왔어요. 여기 허종범이라고 있죠? 제가 허종범인데요? 왜 이러세요? 저 잘못한 거 없어요. 무슨 뜻이에요? 제이가 도둑질한 현장에서 CCTV에 잡혔어요. 1차 신문 조사 뒤에 보내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. 잠깐만요. 용지야! 용지야! 야! 저거 무슨 일이냐? 종범이 왜 잡아가고 난리야? 똘목이 오빠가 제 일할 때 종범이 오빠가 도와줬잖아. 그게 걸린 것 같아요. 아이고, 이거 왜 짬졌노? 빨리 그냥 한검사한테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요? 최태생 일도 물어봐야 되잖아요. 고객이 2가 중에 하나가 2의las으로 염려...